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단풍산에 왔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북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하여 용안문을 넘어서 북한산 우의역까지입니다. 이동거리는 9.5km 이동시간은 4시간 50분 난이도는 하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출발은 북한산성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국제적인 트레이브 단풍이 많이 내려왔네요. 이번주에 단풍이 절정이 될것같아요. 단풍이 지기전에 가을을 느끼자구요. 가을사이로 원효봉이 멋집니다. 가을사이로 원효봉의 원효정 가을사이로 원효정 산행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백운대 대남문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의상방에도 단풍이 잔뜩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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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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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초가 흐트러지게 피었네요. 자, 이제 단풍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지요. 점심 식사할 테라스입니다. 멋진 풍경 속에서 점심을 먹으니 더욱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심 먹고 용암문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암문 공원 지키미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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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